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의 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디모데의 후서 3장 14절로 17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50일 기도학교의 유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의 후서 3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로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그랬어요 배웠을 뿐 아니라 그 배운 것을 그장 지식으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확신하는 일에 그하라 그 일을 계속 지켜라 그 말이거든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 아 그거 참 좋은 내용이구나 라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새겨지기를 추구합니다 디모데우스 3장 14절을 우리 표준 세번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면 그 뜻이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먼저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대는 그대가 배웠던 것을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다 를 넘어서서 그것이 내게 확신되고 굳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그냥 참 좋은 내용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한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사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이 지식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교회를 다니면서 예를 들면 특별히 새벽기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굳게 믿고 그 일을 확신하고 그 새벽에 그하는 자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 차이죠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걸 지식으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니야 기도는 거짓말이야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는 거죠 기도가 능력이다? 다 아멘하죠 기도가 축복이다? 다 아멘합니다 그러나 그건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좋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지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굳게 믿는 자들은 확신하는 자들은 그 안에 그하고 머물게 된다는 거죠 저희 한빛교회가 해마다 기도학교를 반복합니다 해마다 지금 올해로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아홉 번째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까지 여덟 번을 우리가 반복했습니다 많이 했죠? 그렇게 많이 한 줄 몰랐죠 제가 한빛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50일 기도학교라는 책을 만들어서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5년을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반복했고 이제 2020년부터 50일 기도학교 2라는 책을 만들어서 지금 쓰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 코로나가 갑자기 닥칠 때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쉬었고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8년을 50일 기도학교를 해마다 50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한 번 배웠으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늘 해마다 반복합니까? 라고 말하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걸 알면 되는 거 아니냐 한 번 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른 거죠 아는 것과 그것을 확신하는 건 다른 거죠 그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굳게 믿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똑같은 책을 가지고 해마다 반복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걸 놀라워하지만은 저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기도는 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 그것에 확신하고 굳게 믿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아가야 된다 신앙생활에는 반복의 원리를 바르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목회를 성공한 교회들은 다 반복의 원리를 사용해요 그건 뭐 기도뿐 아니라 모든 사익이 그렇습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늘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부산 초입에 세계로 교회라고 손현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 처음 부임할 때 시골에 20명 출석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본당을 가보면 본당 예배당이 5천석이에요 저희 교회보다 거의 배가 큰 본당을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죠 시골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부산에서 외진 곳이에요 어떻게 거기에 도시 한복판도 아니고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보면 들판에 교회가 있는데 주일이면 거기에 부산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기본적으로 남의 교회가 부흥해도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손현보 목사님은 목사님 자신이 기도를 열심히 한 거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손 목사님은 분명한 확신이 있는 분입니다 전도는 반드시 된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교회도 전도부를 통해서 열심히 전도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전도를 열심히 안 하느냐 사실 여러분도 생각할 겁니다 전도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 말해요 빨리 어렵죠 여러분도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서 예수 믿으세요 저희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러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우리는 그 다음부터 포기를 하는 겁니다 말해도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이 저희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안 나와죠 안 나와 보통 사람은 그 수준에 머물러요 그런데 손현보 목사님은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로 마음 먹으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나올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얘기해 드릴게 올해 우리 다 전도하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해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얘기하는 거겠소? 나올 때까지 예를 들면 손 목사님은 전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분이에요 내가 전도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많이 전도할 수 있길 바래요 제가 오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손현보 목사님은 전도하면 다 나올까? 우선 하나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몇 번쯤 권해야 될까? 몇 번쯤 저희 교회에 한번 나오실래요? 저희 한번 교회에 나오실래요? 원리 얘기할 필요 없어 무슨 사형리 필요 없어? 그냥 교회에 한번 나오세요 그러면 돼 무슨 여러분이 전도 폭발을 훈련받고 사형리를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고 그냥 마음만 있으면 돼 아유 저희 교회에 한 번만 나오세요 이 말만 하면 돼 그게 전도야 여러분이 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사형리를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저희 교회에 한번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돼 당연히 안 나온다고 그러겠지 몇 번을 하면 나올까? 여러분 통계를 알아야 돼 보통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될 때 우리는 몇 번쯤 권유해야 교회를 나온다고 생각할까? 이런 거 얘기해봐 그냥 이럴 때는 그냥 희생타가 되는 사람이 고마워 그냥 열 번? 열 번? 나는 천번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은 참 뻔뻔하다 당신 천번 말해봤어? 난 참 너무 과하다 손연보 목사님은 전도를 많이 해보니까 경험적으로 보니까 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려면 몇 번을 권해봐야 되느냐 70번에서 70번에서 80번 정도는 권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손 목사님이 전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선물을 사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분을 전도해야 돼 싶으면 찾아가신대요 저 세계롭게 목사입니다 저에게 한번 나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온다 그래? 안 나온다 그래? 저 교회 안 나가요 저희 절에 다녀요 예 그러세요 알았어요 가요 그러다 좀 며칠 지나 또 한 번 생각나면 저에게 한번 나오세요 그러면 아 저희 안 나가요 아 그러세요? 그래도 며칠 지나가요 그러다 또 갔어요 아 저에게 한번 나오세요 안 나간다니까요 우리 바빠서 교회 못 다녀요 아 그러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또 며칠 있다 또 가는 거예요 저에게 한번 나오세요 안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안 가 예 알았어요 또 며칠 있다 저에게 한번 나오세요 그래요 생각을 해보라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면 그냥 글쎄 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는 여러분도 하면 10번까지는 권할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우리는 죽어도 안 가 우리 할아버지가 다 절을 세웠고 우리는 이 절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떠나지 못하는 것보다 알았습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세요 이러지 그런데 손현보 목사님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진리고 복음이 진리면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걸 믿고 그 사람이 누군지 상관없어 그렇게 해서 한 20분쯤 가면 뭐라 그래? 한 20분쯤 가면 알았어요 언제 한번 가볼게 빨리 가 알았어요 20분쯤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나와? 안 나와 그러면 또 21분쯤 가 교회 한번 나오세요 바빠서 못 나가 지난번에 오신다 그랬잖아요 알아서 다음에 한번 가볼게 내년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분쯤 가면 그 사람이 오라 그래 미안해 바빠서 못 나가서 그래 이제 역전되는 거야 처음에는 손현보 목사님이 부탁을 해야 돼 나오세요 나오세요 부탁하는데 이걸 한 40분 하고 나면요 그 사람도 미안하잖아 이 사람이 한두 번 오는 것도 아니고 내 집에 지금 1년 채 와서 이러고 있으니 미안하니까 그 사람도 아이고 미안해 내가 바빠서 못 나가네 50분 나가면 그 사람이 도망가요 여러분 안 만나려고 도망갈 때 기다리는 거야 도망가다 안 되면 아휴 어쩔 수 없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장노님 된 분들이 부지기 싫었어요 거기에 치킨집 하는 장노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손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전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갈 것도 없고 사형리 할 것도 없어 무슨 고상한 얘기 할 것도 없어 전도대학 다닐 필요도 없어 무슨 전도대학을 다녀 전도는 열심히 해 그냥 맨날 공부한다고 전도대학 다니고 있는데 필요 없어 그냥 전도만 하면 돼요 문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아야 되고 복음이 진리다 그러면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든 건 상관없어 그냥 철판을 깔고 웃으면서 예 알았어요 알하시오 알하시오 충청도 얼마나 좋아 그리고 또 가는 거야 교회 한번 나오세요 실제로 그 통닭집 사장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목사님이 하도 오니까요 밤에 화가 나가지고 사택에 쳐들어왔더래요 그냥 목사님한테 왜 싫다는데 자꾸 오냐고 술을 먹고 왔대요 밤에 내가 싫다 그랬잖아 너 왜 우리 집에 계속 와 다시 나오면 죽인다 그러더래요 그래 또 가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사람이 그래서 장노님이 되셔서 지금 이게 반복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방울 하나가 그냥 바위에 떨어져 봐 다 흩어지고 마라 그러나 그 물방울이 쉬지 않고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반복의 힘입니다 여러분 한빛교 나오면 이미 각오해야 돼 언젠가는 새벽기도 나와야 돼 다 버티지 마 나는 뻔뻔하잖아 나는 1년 365일 새벽기도 설계만 할 수 있는 목사야 이미다 원리는 똑같아요 반복입니다 반복이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올해 한 분씩 작정하고 전도 다 합시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간 나면 들으면 돼 시간 나면 잠깐만 저 입에 한번 나오세요 싫어요 알았어요 또 며칠에 또 가시는 거예요 그냥 모른 채 하고 가세요 화를 내면 예 알았어요 그렇고 다음에 또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 서른 번만 가면 그 사람이요 아유 귀찮아 알아서 한번 갈게 그래요 그리고 또 한 수분 더 가 그럼 미안하다 자기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런데 미안하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아이고 내가 바빠서 못 갔네요 그래 그리고 60분 가면 도망 다닐 거야 그러다 도망 다니다 하다 자기 와서 살려면 교회 오겠지 이제 내가 이러다 죽겠다 교회 안 가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에 말씀하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한다고 했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황성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저는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우리 목사님은 어떤 뜻으로 이 50일 기도학교를 매년 반복하냐 그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목사예요 여러분에게 그냥 막연하게 50일 기도학교를 참여하는 게 아니라 50일 기도학교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한 일인가 이 말씀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일 기도학교의 영적인 유익 일곱 가지 말씀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한빛교회가 해마다 이 50일 기도학교를 반복해야 되는지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이것이 늘 부담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한 기회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아멘이죠? 어차피 이건 해마다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뻄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 50일 기도학교는 기도의 원리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그하라는 거야 배울 뿐 아니라 그걸 자꾸 배우고 자꾸 배우면 그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왜 힘드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가 힘들어요 제가 오늘까지도 우리 학생들 붙들고 사실은 52일 기도학교를 강의했습니다만 제가 우리 기도 캠프의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은 너희들 돌아가면 새벽 기도 다녀라고 내가 중학생들한테 새벽 기도 다녀라고 했고 고등학생들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 고등학교 중학생이 어떻게 새벽 기도 나가는 생각하지만 저는 그 아이들을 붙들고도 새벽 기도 나가라고 그랬고 내가 마지막에 손드니까 다 손들어서 듣던 700명이 다 새벽 기도 나간대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중학생들한테도 새벽 기도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예를 들면 새벽 기도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새벽 기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에 일어나는 게 힘든 것이 아니고 내가 새벽 기도에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을 새벽에 일어나는 게 피곤하다 새벽에 일어나면 힘들다는 그 생각이 힘든 거지 그 생각만 바뀌어지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는데 사람들은 막연하게 새벽에 일어나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죽어? 그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새벽 기도 절대로 못한다 새벽 기도 다니면 난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새벽 기도도 안 죽는다니까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왜 반복해서 배우느냐 기도를 반복해서 배우다만이 원리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방법만 아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돼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음식도 그냥 레시피만 배워서 아는 사람하고 맛을 내는 사람들은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지 사실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순수로 몇 그람 넣고 몇 분 뽑고 중불로 하고 그건 흉내만 내는 음식이야 그러나 정말 맛을 내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몇 그람 하고 몇 분 불 뽑고 중불로 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대충 하는 데 맛있잖아 대충 하는 데 맛있잖아 원리를 아는 거지 방법을 아는 사람은 레시피로 요리를 하고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손맛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손맛으로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음식은 이렇게 조합되고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학교를 해마다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더 분명히 안다는 거지 원리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하다가다 중간에 포기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구나 기도에도 역사가 안 나타나구나 그러나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세미나를 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이제 한빛교회처럼 교회에서 다 50일 기도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실패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해마다 500명씩 목사님들이 세미나하고 배우고 가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돌아가서 다 적용하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도 한빛교회처럼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성공하는 교회들이 얼마 되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실패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목사님들은 자꾸만 우리 교회가 안 된다 우리 교인들이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고 목사님 자신이 이 기도에 대한 더 분명한 원리를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되는 현상 당장 해도 안 되고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원리를 모르면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해보면 우리는 안 되나 보다 한빛교회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한빛교인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되나 보다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없구나 이러고 포기하고 말아요 그게 대부분의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들 얘기하죠 문제는 교인이 아니고 목사님이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목사님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다 그건 그건 팡보만 아는 사람이야 한빛교회처럼 흉내만 내는 거지 목사님이 먼저 기도 원리에 대한 분명한 그래서 제가 이 기도학교 사육을 하면 해마다 저희 기도회 컨퍼런서 목회자 세미나에 오시는 목사님 중에는 지금 10년 차 오시는 목사님 12년 차 해마다 안 빠지고 오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그분들은 끝까지 합니다 그분들은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했던 강의를 한 번도 안 빠진 목사님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끝까지 합니다 그런데 한 분 아보고 두 분 아보고 그런 사람들은 중단에 포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하는 건 뭐냐 알던 것을 더 깊이 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도 아마 느낄 겁니다 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느낄 겁니다 50일까지 해마다 하고 오면 여러분도 처음 들을 때하고 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들을 때마다 깊이가 다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설득하지 못하면 기도 못합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육적인 본성은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겨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설득하지 못하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도 저 스스로 계속해서 기도를 공부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앞으로 기도학교 2가 나왔으니까 기도학교 3도 나오겠지 기죠 나올 거야 저도 글을 준비하고 원고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공부하면서 저도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계속해서 나를 설득시키고 나를 이해시키고 내가 더 기도에는 확신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제 스스로 왜 흔들때 없겠어요 그러나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그 원리를 더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해마다 기도학교를 반복하게 되면 기도의 체질로 바뀌어진다 이제는 그냥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만 바꿔서는 안 돼요 체질이 바꿔져야 돼요 그게 몸에 이제는 익혀져야 됩니다 몸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기도도 제 설교를 들어보면 야, 목사님이 설교 들어보니까 새벽기도는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두 번 나와보지만 아유, 힘들다 나는 안 된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 새벽기도의 체질로 몸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바뀌지면 안 돼요 몸이 바뀌어져야 돼요 삶의 틀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의 기술을 축구든 배구든 테니스든 기술을 하나 익히려면 코치가 야,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봐 이게 좋은 기술이야 그러면 발재간을 배우든지 어떤 스킬을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동선수들이 하나의 기능을 익히면 코치가 몇 번을 반복해야 그게 생각하지 않고 몸이 반응하는가 그렇잖아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생각하고 합니까 몸이 움직여야 돼 그러려면 한 가지 기술을 익히려면 4만 번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4만 번을 계속 반복하면 그 다음은 생각해도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는 그냥 생각으로 머무는 아, 기도 좋은 거야 기도는 능력이야 라는 생각이 수준이야 아니 그게 몸으로 체질이라고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그래요 기도를 생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하고 그것을 몸으로 체질화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체질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건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반복하고 해마다 반복해서 기도를 지식의 수준에서 이제는 내 몸이 날마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하는 거야 몸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 자리를 견뎌야 돼요 여러분 몸이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기도를 노동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듯이 기도를 몸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으로 하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소용없어요 논밭에 나가서 자기 몸을 움직여서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돌보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는 몸으로 하는 거다 몸으로 그러면 몸이 바뀌어야 돼 입으로는 청산유수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입으로는 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청산유수야 입으로는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못 앉아 있는 거야 기도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몸에 있다 몸에 그래서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체질이 세 번째 왜 우리는 반복하느냐 기도의 실력이 매일매일 자란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요 자기 하는 일이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일에 그런데 자기도 내 모습이 똑같고 똑같으면 사람이 점점 더 안주하고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사도바울이 말한 바 내 그 사람은 낡아지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대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똑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날마다 똑같은 교회를 출석하더라도 우리의 내적인 믿음의 실력은 날마다 자라고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찬송합니다 여기 오래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교회 보면 교회에서 주일마다 막 기쁨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마다 기뻐합니까? 새신자들이 기뻐합니까? 그냥 보던 대로 얘기해 생각을 해 여러분 어때요? 참 예수 믿고 이런 분들은 막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한 30년 사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다 없다 그냥 그래 무덤덤해 사실은 듣게 보면 기쁨이 더 커야 되거든요 내적인 성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과 신념은 달라요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입니다 믿음과 고집은 달라요 여러분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건 신념으로 전락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고집으로 전락해 고집을 통해 아주 그러면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고통스러워요 언제나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가야 되거든요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연수가 더할수록 시간만 반복돼서 굳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라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자꾸 굳어져 굳어져 우리가 변화가 없어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70년 교회입니다 70년 교회인데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건물도 잘 짓고 교인들도 한 7, 8병 출석하는 교회인데 부흥회니까 헌금을 할 거 아닙니까? 헌금 봉투에 단위 목사님 나는 모르죠 헌금을 얼마 했는지 헌금으로 쌓이더라고요 저보고 단위 목사님이 그래요 백 목사님 참 신기해 그래서 뭐가 신기해요 우리 교인들이 부흥회 때마다 헌금을 하는데 모든 교인들이 만원씩 한대 5천 원 하는 사람도 없고 2만 원 하는 사람도 없고 모든 교인이 만원씩 한대 해마다 만원씩이래 자기는 헌금 봉투만 보면 안 돼 이제 얼마인지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한 지 15년이 되었는데 해마다 부흥회 하는데 성도들이 모든 성도가 만원씩밖에 안 하는데 정확하게 이런 걸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카톡해요 같이 헌금 얼마씩 하자 이런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어떻게 고고까지 시간 시간 헌금을 하는데 만원씩 안 돼 만원씩 그건 뭐죠? 이미 정해놓은 거죠 마음을 부흥회 한 거면 만원이다 정해놓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 우리가 신앙이 이렇구나 감사한다고 예물을 드리지만 이미 우리는 정해놓은 거예요 부흥회 한 거면 만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10년 전에 만원이 지금도 만원이냐 말이야 어떻게 10년 전에 만원하더라도 지금도 만원이래 부흥회 한 거면 그래서 본인이 참 자기도 참 그런 부분은 어렵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나 정해놓은 거지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1주가 10년 전에도 30만 원인데 지금도 30만 원이야 사실 수익이 많이 늘어났겠는데 우리가 정해놓은 거지 마음으로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늘 잘하기를 바랍니다 잘하기를 바랍니다 스페인의 첼로의 성자라고 불리는 파블로 카잘스가 있습니다 음악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이죠 무반주 첼로 곡들이 많이 냈던 분인데 그 파블로 카잘스가 매일 6시간씩 다 첼로를 연습합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연습을 거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무려 그의 나이가 95세까지 95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제 은퇴했습니다 더 이상 연주할 기회가 없어요 그럼에도 그는 개인적으로 매일 6시간을 첼로 연습을 계속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제는 뭐 은퇴도 하셨고 연주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6시간씩 연습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랬어요 그러자 파블로 카잘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글쎄 말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런데 나는 말이다 지금도 내가 6시간씩 연습을 하면 나는 알아 내 실력이 지금도 조금씩 나아진다는 거야 내 실력이 지금도 나아지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예배가 똑같은 예배가 아닌가 오늘도 잘하고 성장함이 있기를 바라요 조금씩 조금씩 난 잘하고 있다 내 믿음은 잘하고 있다 내 신앙은 잘하고 있다 내 기도의 실력은 잘하고 있다 그건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제 내가 예수 30년 40년 믿었으니 어지간히 믿었지 내가 뭐 성경 66권 모르는 설교가 어디 있어 똑같은 첼로를 붙들고 똑같이 6시간을 반복하지만 나는 아직도 내 실력이 잘하고 있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매일 새벽이 반복되더라도 그 새벽마다 내 영혼은 잘하고 내 믿음은 잘하는 기쁨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거 아니고요 자신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 그런 날을 꿈꿉니다 나는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내 영혼은 더 깊어질 거다 저는 말입니다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은 야 은퇴하면 뭐하냐 뭐 은퇴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나이 드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나이 들어가는 것을 힘들어하죠 물론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저는 정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50일 기도학교는 우리가 반복할 때마다 기도의 실력이 자란다 네 번째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로 반복하면 해마다 기도의 사람이 점점 많아진더라 제가 한필교회 2015년 부임해서 3월 1일날 기도학교를 시작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1월 달에 한필교회 부임했을 때 한필교회 새벽기도 100여 명 나오고 그것도 비전홀에서 했잖아요 지하실에서 제가 그때 참 마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 큰 교회가 어떻게 새벽 기도를 100명밖에 못 나오나 목회자들도 안 나오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마음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비전홀의 기도실을 본당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이 새벽에 이 본당에다 천명씩 기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50일 기도학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면 저는 하루 종일 새벽 기도 마치고는 밖에 나가지 않고 다음날 강의할 교환을 만들었죠 지금이야 책을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때는 제가 3월 1일날 첫날을 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그러면 그날 원고를 만들어 놓고 그날 강의를 마치면 다음날 기도의 원리 그리고 두 번째 강의를 새벽 기도 마치고 내가 오전에 오후에 오후 4시까지 원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쇄소에 보내면 인쇄해와서 새벽마다 한 장씩 나눠줬던 기억나죠 이런 거죠 그게 저희 한빛교회 기도학교 시작입니다 정말 그 50일을 지금도 돌아보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싶어요 정말 매일매일 제가 다 워드를 제가 다 쳤어요 원고를 제가 A4 용지 양면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3000분씩 인쇄했습니다 3000분씩 그 기도학교가 한빛교의 새벽 기도의 전환점이었죠 우리는 그 50일 기도학교 때 지금부터 한 번도 지하실에 내려가면 본 적이 없어요 주여 해마다 기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저희가 50일 기도학교 할 때 제가 2015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천명이 나오던 놀랬죠 그런데 2016년 두 번째 할 때 1700명 나왔습니다 2018년 세 번째 할 때 우리가 2500명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걷기야 2019년도 할 때 첫날 3000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정말 2020년을 제가 정말 준비하고 시작했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오면서 기억나시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50일 기도학교 하기로 했는데 토요일 밤에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와서 엄청나게 위기가 왔기 때문에 제가 밤을 세웠기도 하다가 밤에 우리 목회자단한테 제가 다 전달했습니다 50일 기도학교 연기하자 그래서 이제 2020년 아쉽게도 50일 기도학교 하지 못하고 코로나가 오면서 어려워졌지만 저는 2024년 다시 2019년에 새벽 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시옵시고 새벽에 3000명씩 이 재단이 채워져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나 혼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함께야 나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 우리도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어 그러나 내가 넘어질 때 옆에 서 있으면 같이 서는 겁니다 우리 군인들이 우리가 행군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먼 길이를 40km, 50km를 행군하면 밤에 졸리기도 하고 힘들거든요 혼자 그 길을 갈아가봐 아무도 못 갈 거야 그러나 행군이 무리를 지으나 가니까 내가 흔들리고 졸아도 옆에 사람이 서가면 같이 가는 거야 또 내가 바르게 가면 옆에 사람이 흔들때 나가 세워주고 이게 무리의 힘이라는 거야 혼자 그 길을 가겠냐고 여러분 못 가지요 같이 하니까 가는 거지 같이 하니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동행이 되어주셔야 돼 그래 나도 사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목장은 다 덜덜 볶아서 다 데려와야 돼 그래 내가 산다니까 여러분 아니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이렇게 기도학교 하자는데 여러분이 동행 안해주면 내가 하겠다 저도 포기합니다 하다 한다면 아 안 되는구나 난 포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 감사하게도 한 핏교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정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동행 안해주면 내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이 동행해 주니까 단임 목사라도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2024년 51기도학교는 이제 코로나를 완전히 벗어나고 2019년도에 이 놀라운 기도의 부흥과 새벽 기도의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교구와 목장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곤면하고 권유해서 51기도학교 우리 다 완주합시다 아멘 이제 우리가 거의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도 부지런히 우리가 목장예배 모일 때마다 부서에서 모일 때마다 51기도학교 완주 화이팅 이거 꼭 해야 되는 게 왜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장예배 드릴 때 완주 완주하면 그 중에 다 완주하겠어? 나는 완주 안 할 건데 목자가 하자니까 따라서 하는 거야 완주 완주 그럼 해야 돼 말했으니까 완주한다 그랬으니까 당신은 한다 그랬잖아 혼자는 못해 완주 근데 완주 완주 했잖아 그 TV에 나오잖아 완주 완주 해야 돼 그럼 부지런히 화이팅 영상도 찍고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저걸 왜 저렇게 하냐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면 몸이 움직이더라 말이야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화이팅하고 완주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2024년 다시 새벽의 부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드리겠습니다